현 시드 팽이 능지해보실? 아 잠깐만 아니 시장 유물 대신이였어? 아니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아니 어쨌든 얘는 집중 집으면 돼 핸드 제일 잘 버리는 애니까 오른표 집으면 받겠죠? 하나 오직 집중만 필요하다 오직 집중만 필요하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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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 집중 삽니다 상점 가면 있으려나? 엘리트 잡을 수 없겠죠? 근데 여기가 물음표 많고 상점도 있는데 여길 한번 가볼게요 볼은 데이빙 돈 무한 시드도 생기면 재밌겠네요 위주일이 상점 주인 거덜내는 시드 아니지 상점 주인 부자 부자 되는 거네 거덜내는 게 아니라 능지님 등장 혜성처럼 나타난 능숙한 지뢰기 이 능지님이 캐리 해줄까? 병법성 노갈 노갈 컬 빨리 좀 나오세요 의딜 뭘 지우지? 대단원이다 그러니까요 집중 나오면은 게이득인데 안 나오네요 오늘은 씨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팽이 받고 시작하는 시리입니다 아잇 보스 저거였어? 내 포션 돌려줘 저거 음 영코난 짐인 거죠 능지가 이라는 신기한 모델 아잇 포션을 남겨왔으면은 훨씬 나았을 텐데 아잇 포션을 알아봐 로봇 아잇 네 고요 시원 혹시 아잇 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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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장이라도 나와야 더 지울텐데 3장이나 스토를라들? 강폭 아니야 소주? 2장이나 스토를라들? 3장이나 스토를라들? 아 집중이.. 집중만 나와주면 되겠는데 집중이 안나오네 잼네 고팽이 실력댕 집중이 너무 안나오네요 ㅎㅎㅎ 집중이 너무 안나오네요 집중.. 집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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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이 집중 넘어가고 싶다 어허 아니 공포도가 지나오면 어떡해 아니 아니 그래도 집중이죠 이거 이거는 이건 집중이 맞아 넥지 맨 밑에 있네 대박 그냥 1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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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능재 또 나왔어? 근데 일단 담배도 있었네 하지만 뱀식물은 강했다 뱀식물은 강했다 뱀식물 채권 개쎄 하지만 내가 더 세다 멍청한 식물로만 향로 하하 죽어라 오턴마다 불가침을 잃었습니다 불가침 빠따조슈바 해식에 나오면 떡상 해식에 나오면 떡상 아 얘부터 잡았어야 했나? 아 얘부터 잡았어야 했나? 뭐 그깟 행위 안 돌려도 그만이라 하하 그니까 왜? 그니까 네 내가 진짜 어디갔냐 능지같이 잡혀서 탱이 못돌리는거임 안돼 그럴때를 대비한 집중이다 나 이거 민속사인다 오우 개꿀이잖아 너무 좋다 집중 한장 더 나오면은 무한으로 돌거 같은데 된다 과제강 업조 호호 오~~ 세 장 빳다 조슈바 엘리트 달린다 파워도 없는데 후구셰의 나오죠? 첩 대 천 탁 근데 쟤들이 상태 이상 넣고나서 돌면 어떡하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이제 무한인가 1,2,3 코스트 무한이죠 무한이죠 이제 이제 걱정거리 없네 오케이 오케이 무한이죠 아니 림 지옥에 이제 선다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매크로 가는 타 reactive 1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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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클릭1클릭 우선 능지도 하나 치워야 돼, 저거. 능지 두 개 같이 잡히면은 답이 없어. 1클릭 x3 1클릭 x3 1클릭 x3 1클릭 x3 할애너슐? 1클릭 x3 근데 광기도 지워야 돼서 아, 하렌 포기하는 소리 방금 들렸죠? 3클릭 x3 집중 딱히 필요없는대, 집어넨. 근데 이제 집중 하나 더 있으니까 카치 2코스트 넣어도 되겠다 님두 기왕 이렇게 된 거 0고까지 간다 이제 구급상자도 있어서 걸릴 게 없어 아 내 0 내 능지 1톤 킬이라 소용이 없던 거인 1톤 킬이라 소용이 없던 거인 첨탑이 제일 쉬웠어요 1톤 킬이라서 1톤 킬이라서 무한머더는 열다섯 장치 안이셔서.. 나는 전쟁이다. 나는 깨어있다. 나는 건강하다. 체력을 모두 회복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도팬. 이것도 바뀌었나 보네. 전에 돈 많이 받는 거였는데. 도팬. 원래 돈 999 규준이었는데.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건가? 도팬. 육강량 물음표 떴죠. 이게 뭔 짓인가 싶어서. 해식에다 마무리다. 하하하하. 이렇게 나올 수가. 마무리 빠따 주시봐. 해식에다. 1 엔터x3 1클릭x3 1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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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하다 마무리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접대슬더스 1클릭 광기까지 분위기 잘 살려주네요 딱 때라 독의 자세 마무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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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20장의 공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아으 이마샤 너무 좋고 나무리 샤인다 전자동 독의자 예절 예절 집기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냐 행복 2클릭 2 half 그치 흐하 마무리 설설 녹는다 독의자요 땡스 해그 해석